안녕하세요 와우이타 입니다 오늘은 연주할 때 손이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주할 때 손이 왜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첫째는 크로매팅 연습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크로매팅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요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연주가 있다고 하죠 뭐 이제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자 고수분들이 칠 때와 초보분들이 칠 때 그 연주하는 모양을 보면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구나 아마 이런거 느끼실 거에요 고수들이 칠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손이 되게 쉬워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에요 자 지금 연주한 곡을 만약에 초보분들이 치신다면 아마 이런식일 거에요 이런식으로 아마 치실 거에요 자 지금 딱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에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 연주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움직인다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손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에요 자 이 손이라는 것은 근육으로 되어 있죠 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라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경직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경직된단 말이에요 자 근육이 경직되면 움직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근육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움직임이 어려워져요 움직임이 민첩하게 안된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되고 이게 잘 벌어지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직된 것이 풀려야 손도 빠리빠리 움직이고 그냥 확확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경직된 상태로 계속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경직된 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듯한 그런 플레이 뭔가 이렇게 좀 어눌한 듯한 그런 플레이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크로매팅 연습도 많이 해서 뭐 손도 여기 근육도 많이 여기 근육도 뭐 많이 키웠고 힘도 많이 키웠고 뭐 손도 잘 스트레칭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주할 때 손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러신다면 요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연주할 때 너무 경직된 상태로 연주하는 건 아닌지 그거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에 기타도 처음에 칠 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기타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살짝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살짝 습관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손에 힘을 좀 풀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할 때 그냥 필요한 힘만 너무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진 않은지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있진 않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봐도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엄청 힘들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없죠 살짝 잡은 것 같은데도 소리가 잘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초보라면 초보때라면 C코드 모양 하나 잡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힘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한 힘 만큼만 딱 사용해도 C코드 소리가 잘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초보때 힘 엄청 들여 가지고 코드 잡던 그것이 아직 습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벗겨 내셔야 돼요 그게 그런 걸 인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힘을 많이 쓰는 채로 연주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 아예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걸 한번 개념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최적의 힘만 들여서 불필요한 힘 없이 그냥 필요한 힘만 들여서 연주하는 걸 한번 습관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조금만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연주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힘도 빠지고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손이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손도 많이 벌어지고 손도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민첩하게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크로매틱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손이 원래 잘 움직이질 않는다 문어발차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크로매틱 연습부터 하셔야 되겠지만 크로매틱 연습을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고수들 같이 이렇게 민첩하게 잘 안 움직인다 뭔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손 모양이 안 나온다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제 훨씬 더 손이 더 고급진 모양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